네, 김상희, 저희 고모님 정말 의상 또 목소리 모든 면에서 너무 완벽한 시의 퍼포먼스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고 또 문병란 시인님은 제가 전남여고 1학년 때 인연을 맺어서 제가 시를 본격적으로 배웠던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인연소설을 시는 나와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선생님께 시를 배우고 시를 쓰고 해서 시인이 되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남의 자리로 인연을 맺어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자 시인 앙송가 하시며 시인님께서 나우열 시인님의 시 사랑의 원도를 신앙송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영순 시인 앙송가 하시며 시인님께서 이금배 시인님의 시 겨울행을 신앙송 하겠습니다. 김성한 시인인 앙송가 하시며 시인님께서 구르몽 시인님의 시 낙엽을 신앙송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온도 나 호열 사랑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무리 뜨거워도 물 한 그릇 데울 수 없는 저 노을 한 점 온 세상을 헤아리며 다가가도 아무도 붙잡지 않는 한자락 파라 그러나 사랑은 겨울 벌판 같은 세상을 온갖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화원으로 만들고 가난하고 남노한 모든 눈물을 쏘아 올려 밤하늘의 맑은 눈빛을 닮은 별들에게 혼자 부르는 이름표를 달아준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신규루지만 목마름의 사막을 건너가는 낙타를 태어나게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두렵지 않게 떠나게 한다. 다시 사랑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그대여 비록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사랑이 사라진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없다. 사랑은 매일 그대에게 달려오고 사랑은 매일 그대에게서 멀어지는 것 온열 동물의 신비한 체온일 뿐이다. 사랑은 매일 그대에게 dies